홀라겐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바르고 2차적인 관리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롤링 앰플을 함께 개발했습니다. 매일 화장품을 바르듯이 바로바로 루틴적인 셀프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롤링 앰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작은데 너무 시원한데요? 너무 효과 있는데요? 라면서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롤링 앰플은 정말 화장품을 바르면서 마사지 효과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셀프케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